Q. 에시빈 님의 곡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벌스에 대해서?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벌스? 우선은 제일 최근에 나온 곡, 엘리테리사 씨랑 같이 했잖아요. 저 그 벌스가 정말 최근에 가장 마음에 들었거든요. 제가 한 소절 불러볼게요. 난 임신 황금말을 뱉지, 온몸에 흘러 노란 피부 윤기 질질, 어쩐지 걔는 내게 맘이라고 했었지. 야, 어머니가 우두머리 옐로 갱싯. 감사합니다. 저 이 곡의 가사에 대해서 얘기해도 돼요? 이 벌스에 대해서? 아, 네. 말씀하시죠. 이 벌스가 제가 그 첫 줄에 나는 임신이라고 했잖아요. 근데 뭔가 좀 그 어머니의 그런 여성성? 뭔가 좀 위대하다는 걸 좀 뭔가 말하고 싶었어요. 마지막에도 어머니가 우두머리 옐로 갱싯. 이 부분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가지고. 어쨌든 그렇습니다. 제가 제일 최근에 좋아하는 벌스예요. 이 벌스는 괜찮을 것 같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